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국운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.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우리가 합해서 당겨해서 할 줄 아야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.